사람은 누구나 성장합니다. 무엇이든 처음 하면 우리는 누구나 미숙합니다. 하지만 계속 지속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성장을 경험합니다.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? 갓 걸음마를 뗀 아이가 한 번에 달릴 수 없고 말하기 시작하는 아이가 유창하게 말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성장이 필요합니다.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